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화 프로그램 한국사 과정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선사시대 중에서 구석기 시대까지 했습니다. 구석기 시대는 기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돌을 툭 던져서 깨지는 그 모양 그대로 사용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그렇게 사용했던 도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네, 뗀석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상만 보면 기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는데요. 책 같이 구입해서 공부할 친구들은 아래 링크 꾹 눌러서 책 주문도 해주세요. 책으로 같이 공부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선사시대 두 번째 시간 한번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복습부터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일단 선사시대 구분 그리고 구석기 사람들의 생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한반도 구석기, 신석기 유적지까지 볼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앞에 시간에 했던 복습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언제부터일까? 여러분 이렇게 숫자가 3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언제겠어요? 이게 구석기겠죠? 그러면 이거는 신석기, 이거는 청동기입니다. 자, 구석기 시대는 약 70만 년 전이에요. 신석기 시대, 여러분 이 숫자 기억하세요. 기원전 8,000 년 전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000 년 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선사시대를 이렇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로 나누는 기준은 뭐죠? 네, 사용했던 도구에 따라서 나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돌을 갈아서 쓰던 신석기 시대예요. 자, 갈아서 쓰던 돌, 구석기 시대처럼 뗀석기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사용했어. 돌 보니까 모양이 확실히 다르죠? 자, 돌을 예쁘게 갈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렇죠? 간석기입니다. 간석기. 이렇게 간석기를 사용해서 신석기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시작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세요. 무엇을 시작했을까요? 지금 우리 밥 먹는 쌀 같은 거 들고 있죠? 이건 뭐라고 하죠? 그렇죠. 농사를 시작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석기 시대에 농사를 시작했다. 농사가 뭐예요? 네, 씨를 뿌리고 그걸 키워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는 먹을 걸 찾아서 떠돌아다녔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씨를 뿌려놓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죠. 그거 다른 사람이 먹거나. 우린 그럼 씨를 뭐하러 뿌렸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생활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집을 지어서 살아야겠죠. 그러면 신석기 시대부터는 집의 모양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우리가 집을 짓지는 않았어요. 그냥 있던 동굴 안에 또는 바위 아래에 요런 데서 살았죠?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요렇게 집을 지어 놓고 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이 이름이 움집입니다. 움집. 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돌만 갈아서 쓴 게 아니고 완전히 생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농사 지었던 거를 보관할 필요도 있고 또 요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릇도 필요했습니다. 이 신석기 시대 때 만들었던 그릇을 요렇게 불러요. 빗살무늬 토기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빗살처럼 이렇게 틱틱틱틱 요런 그 무늬가 새겨져 있어서 그래요. 빗살무늬 토기라는 그릇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꺼끌꺼끌한 거죠. 그래서 껍질도 벗겼는데요. 요걸로 곡식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 이름이 갈판과 갈돌입니다. 곡식을 가는 판. 납작한 돌. 그리고 작은 돌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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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서 썼어요. 갈판과 갈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실을 만들었대요. 실은 우리 옷을 만드는 요 한 줄 한 줄 되어 있는 게 다 실이잖아요. 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옷도 완전히 다른 걸 입었겠는데요. 구석기 시대에는 그냥 나뭇잎 또는 동물의 가죽 요런 걸로 입었잖아요. 신석기 시대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름이 뭘까요? 네, 가락바퀴입니다. 가락바퀴. 바퀴처럼 생겼죠? 그래서 가락바퀴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자, 지금 요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볼게요. 신석기 시대에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기원전 몇 년? 네, 8천년 했습니다. 8천년경. 그리고 돌을 갈고 다듬어서 만든 간석기를 사용했다. 요거 이름이 간석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요거 이름이 빗살무늬 토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요렇게 금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빗살무늬예요. 빗살무늬 토기는 보세요. 바닥 한번 볼까요? 우리. 이 바닥이 요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뾰족한 그릇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계속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신석기 시대에는 강가나 또 해안가 요런 곳에 살았습니다.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땅에다가 탁 꽂아놓고 쓸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저는 이 바닥의 모양이 뾰족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뾰족해요. 자, 이 신석기 시대 때 사용한 빗살무늬 토기. 진흙을 빗은 후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래요. 오, 그러니까 돌만 깨서 쓰던 사람들이 흙을 이렇게 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새겨 넣고 불에 굽고 이것까지를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든 토기. 곡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는 데 이용했다. 그러니까 농사 지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냄비도 되고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통도 되는 거죠. 그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냄비도 되고 락앤락처럼 저장하는 통도 되었다고 합니다. 빗살무늬 토기 꼭 기억하시고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의식주 한번 볼 텐데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어디에서 살았다고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집 이름은 나왔죠? 네, 움집이에요. 움집. 움집을 지어서 살았어요. 저 뒤에 움집 보이나요, 여러분? 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착 생활을 시작했어요. 씨를 뿌려놓고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빗살무늬 토기 이렇게 땅에 박아 놓고 쓰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강가나 바닷가.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바위 아래. 지금은 강가나 바닷가. 왜요? 네, 농사를 짓고 있었으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살았습니다. 강가나 바닷가.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정착 생활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다. 정착 생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실 물, 먹을 것을 구하기 쉽고 왜냐하면 물 안에 물고기도 살고 하잖아요. 그리고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밭에다가 조, 수수 등의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자, 밭이 뭐예요? 항상 물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 쪽에서는 밭 농사를 많이 짓죠. 조, 수수, 옥수수, 감자 이런 것도 다 밭에서 키우는 작물입니다. 자, 밭에 조, 수수 등의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돌로 만든 그물추, 뼈로 만든 낚시, 바늘 등을 이용해 고기잡이도 했답니다. 왜요? 신석기 시대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네, 돌, 그물, 추 그리고 뼈바늘입니다. 뼈로 만든 낚시, 바늘 등을 이용해 고기잡이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손으로 잡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돌, 그물추 하면 그물 끝에 돌을 달아서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휙 던져서 그 그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가게. 와, 신석기만 돼도 사람들 똑똑해요. 그쵸? 그리고 뼈바늘, 낚시. 뼈를 이용해서 뼈바늘을 만들어서 요거를 낚시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고기잡이 할 때 썼던 거예요. 신석기 시대, 기원전 8000년 전인데, 8000년 경인데, 이렇게 많은 문명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신석기 시대 유적지 한번 볼게요. 암사동 선사주거지라고 해서, 암사동은 동네 이름이고요. 선사시대 사람들이 살던 집터가 발견이 됐는데,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큰 유적지인데요. 서울에 있죠. 서울 암사동. 이렇게 돌을 둘러서 불을 피운 흔적, 그리고 음식을 저장한 구멍, 기둥을 세웠던 구멍이 남아있다 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구멍이라고요? 여러분, 움집 생각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이 가운데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되겠죠. 그래야 이렇게 집 모양이 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움집터에는 보면,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기둥을 세웠던 게 있고, 기둥 주변으로 이렇게 돌을 둘러서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어요. 좀 작은 움집에는 하나, 큰 움집에는 두 개, 이렇게 불을 피웠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볼까요? 불은 언제부터 썼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부터 불은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당연히 불은 있었죠. 그렇죠? 암사동 선사 주거지에 이렇게 움집터가 발견이 됐다. 그리고 신석기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이루고 살았음을 알 수 있다. 맞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집이, 이거는 굉장히 큰 집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로도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부터는 마을을 이루었다. 즉, 정착 생활을 했다는 건데요. 정착 생활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같이 농사를 지었다. 정착 생활을 했고,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던 거겠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 유물, 동삼동 폐총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동삼동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이 신석기 시대 유물이 많이 나왔어요. 그 안에서 폐총, 조개 껍질 무덤인데요. 조개 껍질을 막 쌓아놓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이런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고, 뼈바늘, 아까 뼈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낚시할 때 썼던 뼈바늘도 나오고요. 이런 장신구 등도 나왔습니다. 팔찌로 썼을 수도 있고, 목걸이로 썼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조개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어떻게 모양을 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신구, 조개를 이용한 장신구들도 나왔다. 그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종교가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해, 달, 산, 강과 같이 모든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고 숭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태양과 물에 대한 믿음이 제일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처럼 2022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때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태풍이 온다거나 장마가 오고 가뭄이 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석기 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원전 8천년, 그 기원전 8천년에 만약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정착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거나 하면 내가 계속 기다렸던 이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다리고 거기에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태양과 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모든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런 애니미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샤머니즘인데요. 샤머니즘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존재인 무당 그리고 그가 하는 주수를 믿었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안 와서 지금 내가 심어놓은 곡식들이 다 말라 죽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하지 물의 신 비 좀 내려주세요 했는데 내가 비는 것보다 다른 사람 저 하늘하고 통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빌면 비가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어주세요. 비 오라고 빌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존재인 무당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주술 막 뭐라고 뭐라고 말을 했겠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다 믿었던 거예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테미즘도 있는데요.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고 숭배한다. 나를 지켜주는 신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족은 어떤 마을에서는 곰을 믿고 어떤 마을에서는 호랑이를 믿고 이렇게 마을마다 특정한 동물을 믿는 그 동물이 달랐다고도 하고요. 그런 동물이나 식물을 수호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3개 한번 볼게요. 전부 다 영혼이 있다. 애니미즘. 하늘하고 연결된 사람이 있다. 샤머니즘. 동물과 식물, 특별한 동물과 식물의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 토테미즘입니다. 이거 3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럼 신석기 시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석기 시대는 약 8000년 전이고요. 도구는 뭐 사용했다 그랬죠? 예쁘게 갈아서 썼어요. 네 간석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옷 한번 볼게요. 식물에서 뽑은 실. 가락바퀴로 실 만들었다고 했어요. 옷감을 짜서 옷을 만들었어요. 조개 껍데기 동물의 뼈로 또 뭐를 만들었어요? 뭘까요? 네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옷감을 짰고요. 그리고 동물의 뼈로 장신구를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나 이렇게 동물 많이 잡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힘세 이런 거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물의 뼈를 막 이렇게 목걸이로 만들었다거나 요렇게 하는 게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에 조수수 등에 곡식을 심었어요. 뭐를 하기 시작했죠? 네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릇이죠? 음식을 저장했어요. 뭐? 빗살무늬 토기. 그리고 강가에 집 이름 뭐였죠? 옴집. 여러분 대답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면서 한 곳에 머물러 살기 시작했다. 이걸 뭐라고 했죠? 네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석기와 신석기 한번 구별해서 볼게요. 시기. 구석기 시대는 70만 년 전. 신석기는 8천 년 전. 맞죠? 도구 보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는 던져서 깨지면 그걸 그대로 썼다 그랬어요. 네 돌을 깨뜨리거나 떼어서 만든 뗀석기. 그러면 신석기 시대는 좀 예쁜 거 썼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갈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돌을 깨서 원하는 모양으로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썼어요. 주거 어디 살았어요? 구석기 시대는 동굴이나 바위 아래. 그리고 막집은 집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는 그렇죠. 움집에 살았습니다. 집을 지었어요. 네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생활 어떻게 뭐 사냥하고 나무 열매 따먹고 그랬죠. 구석기 시대 때는. 신석기 시대는 이동생활. 네 한 곳에 머무르지 못했어요. 먹을 거 다 먹으면 다른 곳에 또 가야 됐어요.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 정착생활. 농사를 지으니까 그렇죠. 자 식량. 먹을 거 어디서 구했냐. 사냥이나 채집.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 그리고 낚시. 낚시 많이 했대요. 그 뼈바늘 낚시 많이 이용을 했고요. 자 유적지. 구석기 시대 유적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네 충청북도 제천 전말동굴 그리고 청원 두루봉동굴 등등이 있었어요. 이것 말고도 있었죠. 그리고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암사동 유적지 동삼동 패총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석기와 구석기 공통점은요. 돌을 사용한 석기 시대 그리고 지배자가 없는 평등 시대다. 지배자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이런 거는 없었다고 해요. 즉 계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깨서 썼건 갈아서 썼건 결국은 돌이죠. 그래서 둘 다 석기 시대입니다. 석기 시대고 지배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시대다. 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자 선사시대 구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많이 해서 다 기억할 것 같은데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에요. 자 주로 사용한 도구가 뭐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한다.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도구를 사용 무슨 도구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게임 한 번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초성 게임 해봐서 여러분 알죠? 네 어 이건 뭐예요? 선생님 알 것 같은데 네 조수수 뭐죠? 네 힌트 나갑니다. 조수수 수확했다. 신석기 시대 처음 시작했다. 뭐죠? 농사 맞습니다. 그 다음 어 이거도 알겠는데요? 네 스스그 뭡니까? 네 돌을 갈아서 쓰던 시대죠? 신석기 자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낚시할 때 썼어요 여러분. 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사용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뭐죠? 뼈바늘 맞습니다. 그 다음 인정? 이건데 인정? 이건 뭐예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자 힌트 볼까요?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주거지 맞죠? 움 움집 맞습니다. 그 다음 구석기 시대 사람들 어디 있을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 어디 있을까? 선생님이 볼 때는 둘 다 이렇게 서기 시작한 사람들이고요. 서기 시작하고 손에 도구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구석기 신석기 시작되겠죠? 그쵸? 요거는 우리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친구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이야기하면 훨씬 오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 이제 석기 시대 말고 조금 더 발전한 시대에서 만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하니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